수잔 김의 작품 하늘빛, 물빛, 흙빛을 닮은 천연 염색 원단들이 김씨의 섬세한 바느질을 만나 한국 여인의 애환을 담은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또한 꽃과 나무, 풀, 흙, 벌레, 조개 등을 이용해 자연의 색을 그대로 옮겨 놓은 천연 염색은 김씨가 가장 애착을 가지는 규방공예 중 하나입니다. 퓨터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도 뭔가 있지 않나 하여서 찾아가지고 규방을 하게 됐고 규방을 하면서 달라서에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민들한테 보여주고 주루사회도 보여주고 또한 우리 이세들도 보고 와서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어요. 이번 한올 규방 전시회에서는 오방색의 임금님 밥 사발보와 복주머니, 반지꼬리나 노리개, 곶간 열쇠고리, 그리고 여러 조각의 자투리 천을 모아 만든 조각보 등의 전통공예부터 방석, 가방, 장식용 벽걸이, 일상복 등의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천이 캔시 뚜루, 바깥 들어가서 완전 볼 수 있어서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씨의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색채의 작품에 한인들은 물론이고 전시관을 찾은 미국인들도 큰 찬사를 보냈는데 조각천을 이어 산될 바람을 표현한 벽걸이 장식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it's wonderful to see beautiful art from across Asia being shown in Dallas, and we're really excited anytime any of the Asian cultures are represented. And so this is a wonderful way to see some of the traditional works from Korea as well as some contemporary interpretations. We're planning a year of Korea in 2017 at the museum which would be an entire year focused on the arts of Korea, 지난 10여 년 동안 귀방공예에 땀과 열정을 쏟아부은 수잔 김 씨는 그의 작품을 상설 전시할 공간을 갖는 것이 꿈으로 한 올 한 올 마다 소중한 사연이 담긴 귀방공예 작품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즐기기를 기록했습니다. 한 올 귀방공예전은 오는 24일까지 달라스에 위치한 윌셔은행 문화센터에서 계속됩니다.